저는 여기서 가까운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보장받아야 될 그 권리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으로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공공기관이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병원장은 이야기했습니다 VVLT의 딸이 와서 여러분들입니다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하면